식당이나 미용실 등에 적용되는 제3단계 봉쇄령 완화 지침. 개빈뉴승 주지사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당 내 거리 두기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개빈뉴승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일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시킨 영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특히 많은 인구와 3만 2천여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LA 카운티. LA 카운티와 시는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요식업계는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당 업체들은 6피트 거리 두기를 하면 식당 내 테이블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개 있는 사람은 3테이블밖에 못 봤잖아. 그리고 문 연, 전직원, 그것 때문에 전직원 다 나와서 문 연아와 놔라. 더구나 같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면 식당 내 영업을 당분간 포기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업체들은 주장했습니다. 단 샌드위치와 같이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스낵샵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쉽고 짧은 시간 내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형태 자체가 그전에도 투고였잖아요. 그런데 다이닝은... 내일 발표될 식당 다이닝 가이드라인. 식당 내 영업재계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식당 업체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서명입니다.